이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 드론이 보여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볼 수 있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오르카 덮개 장치에 이상 발생 현재 서비스 드론 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설로 동력, 공급, 차단,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솔루타워 덮개가 고장났단거야? 죄송합니다 서비스 드론은 언어 성능 낮습니다 덮개 장치에 빠른 속도로 조치 필요합니다 오르카 가요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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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부트 성공. 문제가 해결된 건가? 확인해 봐야겠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달의 관리자입니다. 이달의 관리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이달의 관리자입니다. 이달의 관리자입니다. 이달의 관리자입니다.